수술비모 등의 조작이에요 자 우리가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죠 이 등의 조작은 절제나 절단 레이저 냉동기술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가지 로봇수술 하이프 이런게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신의료기술은 보상이 안된다 로봇절제 로봇절단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로봇시술이잖아요 냉동응고술인데 냉동수술 냉동절단 냉동절제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걸로 보험금을 못준다고 정말 헛소리를 하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빵꾸 똥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수술의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죠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단 흡인이나 천자는 보상이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절단은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는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거겠죠 흡인은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거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요 흡인 천자는 안되지만 절단 절제 여기 보면 뭐죠 등의 조작 등이 있잖아요 등 등 등 여기 등 있죠 등 보험회사는 등신도 아니고 절단 등 이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료기술 그리고 레이저 냉동응고술 관열 비관열 모두 다 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의 조작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 있죠 약관의 해석이에요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하지만 공정하게 해석 안 하죠 지네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계약자한테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계약자한테 다르게 해석하죠 누구는 만만하면 안 주고 누구는 잘하니까 주고 누구는 법적으로 소송한다니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돋대기 시장이란 거죠 두 번째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계약자한테 유리할 금 해석이 안 되고 보험회사에 유리할 금 해석이 되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세 번째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죠 아니 당신 보험금 받고 값 썼어 다음에 안 주는 조건으로 아니면 법정 소송을 걸어 너네 지면 병원사 선임비도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받는 것도 토해내야 돼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절단 등의 조작은 신의료기술 그리고 여러가지 심평원에 등재된 그런 레이저, 냉동구술, 전기소작술, 로봇수술, 하이프수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